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추래굽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 다 아실 거예요 대댄지 엎어라 뒤집어라 못 먹어도 말 못하게 이건 인천에서 제가 했던 건데 주먹의 가위 단타 안보 하늘 하늘 땅 앞쳐 뒤쳐 우에우에 시다리 이건 어디인 거죠? 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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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하늘과 땅 편을 뽑자 섯지 위치 뚜껑 이건 또 어디인 건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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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무슨 말이죠? 편 가를 때 하는 말인데 전국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편 가르기를 인터넷에 치시면 전국 지도가 나옵니다 전국마다 다 이게 달라요 같은 손등 같은 손바닥을 보이는 쪽의 사람이 함께 팀을 먹도록 하는 건데요 한 번 정해져서 팀을 먹으면 두 쪽이 나도 같은 편을 해야 하는 그런 룰이 있는 그런 편 가르기입니다 그럼 저랑 한 번 해보실까요? 네 저는 인천 사람이니까 어퍼라 뒤집어라로 하겠습니다 아셨죠? 다 하시는 거예요 저랑 같은 팀이 누구신지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네 할게요 어퍼라 뒤집어라 네 어퍼라 하신 분 손 한 번 들어보실까요? 많이 없으시네요 뒤집어라 하신 분 손 한 번 들어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무슨 손으로 했을까요? 네 말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찾아왔더니 심리학자인 키스 스타노비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탈 진실 사회가 아니라 우리 편향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실에는 사실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고 우리 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편은 조금 실수해도 뭐 그럴 수 있지 아유 저렇게 실수도 하네 인간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상대편이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한다고 적어가지고 저러나 이렇게 자기 편이 좋아하는 대로 편을 먹어서 생각하는 걸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퍼라였다면 어퍼라이신 분들이 설교 들을 때는 아 이제 이지호 목사님 우리 편이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은혜받자 한다면 뒤집어라 편은 이미 눈이 반쯤 감겨서 어떻게 이야기하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편을 먹는다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편에게는 관대하고 상대편에게는 까다롭게 아주 날카롭게 보는 걸 편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죠 어퍼라 디지퍼라는 편을 먹는 게 굉장히 쉬우니까 편을 먹는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고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그 편에 대한 신뢰도도 상승하고 그 편에 대한 편견도 상승하고 그 편을 편드는 것도 더 커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오랜 시간 아주 아주 까다롭게 그 과정을 거쳐서 편을 먹었다면 그 편에 그 팀의 응집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삶에서도 아마 느끼고 계실 것이고 함께 드리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어린이들도 학교에서 편 한 번 먹으면 굉장히 자기 편 편향의 성향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상 공동체의 성락성결교회는 같은 편이십니까?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한 가족이 오늘 우리 가족 기도회니까 같이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시고 계실 텐데 우리 가족은 같은 편입니까? 아멘 하신 우리 장로님만 가족이 같은 편이시고 다른 가족들은 남의 편으로 생각해도 괜찮겠죠? 부부가 같은 편이 되는 것도 어렵고 세대 간의 자녀와 부모가 같은 편이 되는 것도 어렵고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같은 편인가? 이거 애들한테 한 번 물어보고 싶은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서로 좀 방식이 다르고 서로 조금만 다른 것이 있어도 우리는 편을 갈라 놓기도 하고 또 나랑은 다른 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 번 편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틀어지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는 것이 편 가르기인 반면 조금만 틀어져서 갈라졌다고 하더라도 한 번 마음만 같이 하게 되면 한 편이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한 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가족끼리 한 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편이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한 편이 되고 형제와 자매가 한 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말씀상 공동체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편을 먹으려고 하는 걸까요? 편이 없는 사회는 없잖아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키스 스타노비치라는 심리학자인 교수가 이 편을 먹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힌 몇 가지는 자기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관성 때문에 자기 가치관을 더 확고히 하고 더 강화하려는 의지 때문에 그리고 다수가 주는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본성에 가깝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걸 주로 본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 사실 편 가르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내 편을 좀 만들어서 내가 조금 더 누리고 내 부족함을 채우고 내가 좀 더 안정감을 누리고 내가 좀 더 뭔가를 이룩하는데 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하는 여러분도 아마 하셨을 이야기지만 각자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진짜 내 편만 딱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내 편이 정말 딱 한 명만 100% 지지하는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내 편이 한 명만 있으면 살아갈 만하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코로나를 질나면서 홀로 살다가 혹은 홀로 지내다가 아니면 혼자 죽어서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고립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고립사 위험군은 152만 명 정도라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2020년 이후에 고립사를 한 인구가 죽은 인구가 매년 3천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2021년, 2022년, 2023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도 고립사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원래 혼자 살지 않고 편을 만들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데 사회가 혼자 살게 만들고 고립되게 만들고 내 편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누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매년 3천 명씩 그러니까 오늘도 누군가는 고립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에 10명씩 죽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립사, 고립사의 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나만 혼자 남겨져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고 내 고민과 걱정은 쌓여가는데 도와줄 사람들은 마땅치 않고 해결되는 것은 없고 인생은 계속 고난의 연속이면서 나 혼자 버겁게 버겁게 이것들을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하신 적 혹시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그런 인생의 고난의 연속에 우리에게 같은 편이 되어주겠노라고 손을 내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에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기를 기다리고 또 이미 잡아주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온 것이 행복한 일이었을까요? 광야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종으로 살았고 광야에서는 자유인으로 살아서 광야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어지면 대단히 큰 오산입니다 애굽에서 말했던 애굽에서 일했던 그리고 애굽에서 지냈던 삶의 노역 고된 노역 그리고 노동력 이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강도로 광야에서는 서바이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살아내기라는 거죠 하루를 죽지 않고 살아내는 것이 너무 힘든 광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은 항상 부족하고 마실 것은 늘 모자라고 정해진 지역이나 또 정해진 어떤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저 리더가 따라가자는 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정차 없이 떠도는 민족이기 때문에 어느 민족이 자신을 침략할지 언제 이러한 민족이 해산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약이나 기대가 전혀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이미 지금은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걸 40년이나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시작도 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난의 길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그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의 백성과 자신의 자녀라고 선포하는 이스라엘의 개인적인 정말 지극히 친밀한 관계를 맺자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묵상하고 달려왔던 개명과 그리고 앞으로 묵상하며 달려갈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명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만 지키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개명이니까 그 개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자고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성막은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굳이 한 장소를 정하셔서 내가 여기서 만나주고 여기서 너희의 기도를 듣고 여기서 너희의 죄를 사하고 여기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선포하신 우리에게 배려하신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그 개명과 성막 중간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것이죠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생각해 보세요 내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의 대적이 되어주신다는 것 뭘까요?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다 난 네 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편 먹으면 진짜 좋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다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그냥 바로 앞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보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편먹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자기 편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이 정말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일으켜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비하신 곳은 가나한 땅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그 가는 길이 정말 거칠고 그리고 이미 정착한 그 가나한과 전쟁을 치러서 정복하는 그 일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갈 수 있게 예비한 곳을 약속으로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편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소망하신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꿈과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 드려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만 봤지 여러분 하나님의 편이 되면 너무 좋은 거 다 아시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편이 되면 어떻게 해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편먹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편먹는 건 뭘까요 정말 쉽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저랑 여러분 어퍼라 디지퍼라를 한 번 더 해보시겠습니다 지금 어퍼라 디지퍼라 할 텐데요 저랑 진짜 편 먹고 싶으시죠 저랑 굳이 반대편을 하실 건 아니죠 그렇죠? 저랑 다 편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저랑 한 편인 거예요 저랑 한 편이면서 다 같은 편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어퍼라를 낼 겁니다 아셨죠? 굳이 뒤집어라를 내시는 분 없겠죠? 자 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손 내미시고 어퍼라 뒤집어라 굳이 지금 뒤집으신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저랑 다 한 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은 편이 된 줄 믿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퍼라 할게 라고 얘기해 주고 편먹자고 하시는데 굳이 뒤집은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퍼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어퍼면 내 원수의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정하고 그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편먹는 방법이에요 어퍼라고 미리 얘기해 주시고 업자고 얘기했는데 굳이 뒤집어서 말도 안 듣고 묵상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행하지도 않는 이유는 뭘까요? 편 먹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과 편먹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란 편먹는 방법이 뭔지를 자세히 세세히 알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편먹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편이었을 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한편으로서의 축복이 우리 말씀상공동체 성락성결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 모든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